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. 오늘은 시험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얼마전에 수능이었잖아요. 그리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수학능력시험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학력고사 세대도 있으시고 여러가지 시험을 보셨겠죠.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험을 보셨을 거고 우리 일상과 항상 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. 시험운에 대해서는. 근데도 이제 계속 좀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은 좀 관념상 이해를 잘 못해요. 관념상 이 인생이라는 관념에서의 시험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시험이라는 게 뭐고 이 시험은 우리 운명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어요.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꼴불견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. 만약에 5월달에 합격할 거예요. 아 그런가요? 합격할 거예요는 뭐죠? 사주풀이로 나왔을 경우 5월달에 봤는데 합격을 못했다면 풀이가 잘못된 건가요?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진다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? 그에 반대로 붙었다면 풀 때문인가요?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아, 풀이 때문인가요? 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노력을 해서 붙은 건가요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좀 엉뚱한 데서 사주를 많이 보셨나 봐요. 이렇게 질문이 좀 맞지 않아요. 뭐 시험에 합격운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합격하냐 안 합격하냐. 시험에 합격은 합격 안 한다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사주는.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의미 없는 시험에 합격이냐 안 하냐는 뭔 의미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그 직업을 보는 거예요. 직업.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. 직업에 대한 합격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이 막 아무 의미 없는 거에 합격운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. 되게 허접한 시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일체 질문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. 사주에서. 그거는 그냥 제가 어제 밥을 못 먹었게요. 이 얘기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. 근데 이제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직업과 관련돼 있으면 그 합격운을 보는 거죠.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진로라든가 직업과 관계없는 시험은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합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. 그리고 몇 월 달에 합격한다는 거는 안 나옵니다. 그런 거는. 그런 거 없어요. 사주에서는 인생에서는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사주에서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재수, 삼수 이렇게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. 그냥 한 번에 못 붙는 사주들이. 그냥 유독 그런 사주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정확히 몇 번이냐. 몇 월 달에 며칠에 합격하냐. 이런 건 없어요. 그거는. 그거는 논리상 말도 안 됩니다. 만약에 누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. 그 자리에서. 예. 그거는 말도 안 돼요. 그러면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들은 다 그냥 정확히 딱 그 지점에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하느냐라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주를 자꾸 미신화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막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갖죠.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. 5월 달에 합격한다는 얘기 자체를 하는 거를 신뢰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자기 합격했을 경우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것과 맞냐 안 맞냐가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합격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요. 만약에 합격합니다.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. 라고 얘기하면은 그 뒤에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. 뒤에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에 합격하나요 안 하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. 이분이. 그랬을 때 어 합격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. 왜냐. 자기 머릿속에 이미 합격하면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부자되고 막 이렇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서울대 합격한다고 해서 예쁜 여자 만나고 부자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. 네. 전혀 관계없어요. 그냥 자기 팔자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재물운이라든가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시험만 합격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. 절대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전혀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.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인생은. 본인이 착각이에요. 보통 어린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.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고 인생 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.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린 분이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사주풀이를 나왔을 경우 5월 달에 봤는데 합격을 못했다면 풀이가 잘못됐다. 뭐 이 얘기 자체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제가 잘못된 건 이것도 말이 안 돼. 그냥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얘기가 안 됩니다.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전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게. 사람들은 자꾸 사주를 보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얘기하면요. 인생은 모두 패러덕스가 발생합니다. 그런 건 없어요.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.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2년 만에 붙었다. 아니면 3년 만에 붙었다. 이랬을 때 2년 만에 붙은 사람과 3년 만에 붙은 사람이 인생 차이가 클 것 같아요. 하나도 안 큽니다. 공무원 그냥 좀 살다 보면 비슷해요. 결국에는. 그런 거는 인생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에요. 전혀. 관계 없습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도 2년 만에 붙을지 3년 만에 붙을지는 나오지 않아요. 그냥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아니면 좀 더 빨리 붙겠다 이 정도는 난이도가 낮으니까 사주 레벨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붙겠다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붙겠다 이렇게 난이도가 짜여진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시험 종류의 난이도가 있잖아요. 그냥. 5급 공무원은 당연히 한 번 붙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한 번에 어렵잖아요. 보통 재수하거나 삼수도 많이 하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뒤에 나이 먹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. 뭐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갔거나 정작 중요한 거는 그냥 과. 네. 대학 갔을 때 과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. 사실 과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나 뭐 다른 등등. 네.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이런 거 100번 잘 맞춰서 살아봐야 결혼 잘못하고 자식 잘못 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. 아무 의미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이 원리적인 부분에서. 그거를 알면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. 네. 좋은 게 아닙니다.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. 절대로.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떨어지면은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붙어버리면 거기에 얼메이게 된다고요. 그래서 더 나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시라든가 의대라든가 누구나가 좀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데면 좀 상관이 없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. 뭐 구급 공무원이라든가 뭐 요새 인기는 많지만 그게 추후에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가 또 엄청 좋아져요. 그러면 나중에 구급 공무원 된 걸 되게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. 이렇게 경기가 나빴을 때는 인기가 많지만. 그러니까 또 직업이라는 거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도 인기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렇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 합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이 시험 합격에 대해서 너무 목을 안 맸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좀 사주를 많이 보고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너무 많이 목을 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. 제가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그 고시 쪽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사주의 레벨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고시에 합격하는 게 괜찮아요. 근데 사주가 워낙에 좋은데 그런 고시에 합격하는 거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. 오히려 더 나빠요. 그리고 대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.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